이들 어딜 나갈려고 내 클라리넷을 보시고사 으아악! 으아악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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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징이가! 아 내 이름은 다람이 아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저 앞집에 있는 징징이 녀석이 오늘도 클라리넷을 부르네 그 부르지도 못하는거 맨날 불러가지구 귀가 터져버렸잖아 아아악! 야 징징아! 클라리넷을 좀 그만 불러라! 아우 진짜 어어 또 부르네 아이 하아 진짜 이거 언제까지 저 그 못부르는 클라리넷을 부르려나 모르겠네 어? 후 아니 지금 플레코토씨? 아브라코토씨 무슨일로 이거 오셨어요? 네? 한숨도 못잤어 한숨도 한숨도 못잤다네요 무슨일이세요? 당신도 설마 이거 앞집에 앞집에 플라리넷 소리 때문에 한숨도 못잤다 아우 그니까요 말이요 저 소리가 만약 냄새였다면 발구락내릴거야 어휴 아 무슨 해야돼 저거 아니 스폰지범 아아아아아아 아니 들어봐 너 왜 웃고 있니 그렇게 기쁘게 말이야 아 아니 아니 나 지금 무비초가 난 상태야 왜냐면 징징이가 칼이 멈추지 않아 내가 잠을 못잤겠어 내일 아침에 출근해 내 말이야 아 그니까 말이야 어 나도 내일 일이 있단 말이야 어 하아 진짜 거참 하아 진짜 이런 말하면 되잖아 더럽게 못부르네 어 뭐야 야 니 애한테 어? 핑핑이네 여전히 귀여운걸 핑핑이도 같이 할말이 있다고 온다했어 아 핑핑아 너 무슨일인데 이쪽까지 왔어 어 어 핑핑이가 엄청 걷네 스폰지범 스폰지범 너무하난데 핑이가 그러게 너 귀엽지가 않다 우리집에서 살지 말고 저리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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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나저나 진짜 시끄럽네 이거 아 진짜 동네사람들 다 들을 정도로 클레이는 이렇게 못부른다니까 아휴 진짜 하여 하여 아 근데 그날저나 뚱이는 귀가 안좋아서 아 안들리는건가? 동네사람들 다 모였는데 말이야 어? 하여 뭐야 아 맞다 이렇게 뚱이네 집이지 뚱아 뚱아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허허아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징징이한테 가가지고 어? 클랄리네 지금 어 클랄리네 그냥 부르라고 뭐라고 하자 아유 진짜 징징아 있니? 징징이 징징아 징징아 야 징징아 징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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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클랄리네 지금 그만 부르라니까 너 진짜 재능없어 어? 야 한마디씩 해 어? 클랄리네 못부른다고 말이야 어? 그래 그렇게 심한 말을 하란 말이야 어? 맞아 징징아 니가 클랄리넬을 정말 잘 부르는 건 알겠는데 우리 둘이 들을 땐 말이야 정말 쓰레기 썩는 냄새가 아 쓰레기 썩는 냄새는 왜 나아? 음 그냥 비유한거야 암튼 징징아 그 소리를 당장 멈춰줘 내가 정말 죽을 거 같아 내가 아침에 출근해서 개살 먹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치즈 썩은 거 같이 생긴 녀석이 어디 내 클랄리넬 연주나 들어보시지 자 아니 클랄리넬을 부르는데 왜 치미 튀겨 어? 아 더러워지게 야 그 클랄리넬 빨리 줘봐 어 빨리 줘 일이네 자 애들아 아무래도 안되겠어 어? 우린 내가 벌써 3일째 잠을 못잤단 말이야 이것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부셔버리겠어? 아 그 다름아! 그거들은! 야 징징이! 그니까 내가 그만 부르라고 했었지 어? 이 녀석 버려버리기! 아 이제 좀 한숨 푹 잘 수 있겠네 이거 어? 모두들 갑시다! 아 좋았어 가자고! 내 클라리넷! 너희들 어딜 나갈려고? 내 클라리넷을 보시고사? 어? 징징이가! 나한테만 그래! 나한테만 난리 아주 그냥! 쏘지마! 그만 때려! 뚱아! 뚱아! 뚱아? 뚱이? 뚱아 너 봤어? 방금 봤어? 봤어! 봤어! 어어! 뭔소리야 이게? 뚱? 아니 이거! 아무래도 안되겠어! 아무래도! 이 집에 클라리넷이 더 많을거야! 어? 어! 맞아요! 그 클라리넷을 찾아서 다 부셔버리자! 이 방치로 말이야! 맞아! 이것도 부셔버려야돼! 좋았어! 어이! 징징이의 실제 모습이야! 어이! 부셔버려야돼 이거! 어휴! 어휴! 아니! 플랭크토씨? 어! 부셔버려야돼! 이 기회에 말하겠어! 어휴! 뭐죠? 난 나만 살면 돼! 어휴! 플랭크토씨! 제가 엄청난걸 알고있어요! 어떤거지? 클라리넷 안에 개살거거 비법이 있다고 들었답니다! 개살거거 비법? 그래요! 음... 클라리넷을 찾고 여길 빨리 나갑시다! 어때요? 니 녀석이 그걸 구해오면 되겠고 음... 아... 그래요? 어휴... 우리가 위험해진건 따지고 그러면 니 탓이라고 근데 플랭크톤 목소리는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! 귀엽다고요! 귀여운척 좀 해주실래요? 그래! 아악! 으음! 그거 목소리 풀고 목소리 풀고 어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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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버려야돼!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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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러운 목소리! 어휴! 그거 왔어! 왔어! 왔다고! 아 아 아! 클라리넷! 미안해! 진짜 미안해! 어떡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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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! 안 돼! 야, 이 놔! 안돼에에에! 이러지마아! 아, 이러지마아! 징징어어어! 핑핑가 도망가! 저기에 징징이 있어? ㅋㅋㅋㅋㅋ 얼굴 봐라 이거 허막하게 생긴 것 봐 투명함 포션 좋구요. 눈똥이 그 황금사각까지 있습니다. 오늘은요 여러분들 이 햇불을 들리지 않으면은 앞에 보이지않아요. 햇불을 들고 다니면은 제가 환해지는 대신 왜 저를 볼 수도 있습니다 빛을 여탐 여탐 어디보자 실명 포션이랑 레보가 있군 아이템을 빨리 잡고 나가야겠어 클라리넷이 오늘의 비벼.. 비벼..어? 비벼..어? 비번이니까 침피 Belt 어... 이스덕아 징징아 그 이거는 가면이 없고 안에 있는게 니 실체니? 성일 성일 쪼로루 어! 너 진짜 못생겼다 뭐? 화장좀 하고 다녀 어어...이구... 어...여... 대...댓...대단해... 하여튼 넌 내 클라이넷을 부숴었어 어어어...어어...어어... 오늘 살아갈... 살아가갈...생각은...일도 하지마 어어어...왜 이러는거야...어어... 클라이넷 도대체 뭐...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... 난 안되겠어...너 땜에...니...어? 밤마다 니 클라이넷 소리 때문에 어...귀가 찢어질거 같다고... 니네 집에 있는 모든 클라이넷 찾아서 다 부셔버릴거야... 으흐흐...관령 그럴 수 있을까? 누가 이기는지 한 번 보자고 징징이 어 거미줄? 뭔 소리야 다라마 여깄어 어어 놀라라 여깄어 다라마 아무래도 야 여기 어딘가에 클라이너에 더 있는거 같으니까 그리고 부숴버리자 이거 뭐야 손 있는거 뭐야? 헷불 헷불? 그래 가자 어이? 플랭크톤 아저씨? 아니 플랭크톤 뭐야 아저씨가 이렇게 귀여웠다니 아이 귀여워 어 귀여워 정말 정말 깜찍하군 어 뭐야 올라가x3 미안해x3 왜 이렇게 도망가는거야? 우리는 그렇게 친한 이웃사촌이었잖아 니 클라이너 소리 때문에 이웃사촌이 될 수 없어 코가보여 코가보여 어? 클라이너 오! 여깄어! 찾았어! 하나 찾았어! 굿굿 3회 8 정말? 너는 뭐? 아아악! 아아악!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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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마아 아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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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! 아아악! 어디? 으아악! 거기서!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! 아 이걸 자리해 야 니네도 잡혔냐? 자, 어! 잘 Isab아 혹시? 야 너네도 잡혔냐? 잡혔다! 잡혔다! 어얼해? 잡혔다 anyo 그래? 아! 아니 플랭커돌씨 너무 귀엽잖아요 알아요 아 플랭커돌은 악당이라고요 암마 이 녀석아 플랭크 대신 몇 살이세요? 나! 나는! 나는 낙낙 17살이다! 17살밖에 안 됐어? 17살이다! 알겠다! 완전 조그만해요! 이 자식아! 나는 다람인데 서른 마흔 다섯 살이야! 아깝다! 전으로 보긴 한 60살은 된 거 같은데? 아 뚱이야 넌 몇 살이니? 7살! 7살? 아우 귀여워! 뽀뽀하고 싶네 어? 어? 아우 귀여워! 아아! 어 야! 한번 나한테 사랑해라고 한번 해봐! 똥아! 어! 다람짱! 하이 씨! 사랑! 사랑! 사랑해요! 야! 스폰지밥 죽으면 어떡해! 어? 안녕 얘들아! 안녕 반가워! 나 얘들이 보고 싶어서 왔어! 어 스폰지밥! 야 스폰지밥! 스폰지밥! 니 친구들 왜 저러는 거야? 니 친구 징징이 말이야! 어? 뭐야? 안녕 친구들! 정말 오랜만이지?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지...치...치...찍징아아 너희들이 내 아끼는 물건을 가져가버렸어 나도 참을 수가 없다구 혹시 이거... 혹시 이거 말하는거니? 너희들이... 너 언제 또 가져갔어! 니네 집에 있는 걸 다 부셔버린다고 했잖아! 어? 어? 여기서 또 나가면은 아주 다 그냥 몸 딱 부셔주겠어! 어? 어? 이 녀석들이 뭔가 착각을 하고 있구만 어? 뭐를? 자 너희들은 너희들만 나만 소중한 걸 갖고 있다고 생각해 이거 보이나 다람이? 아니 다람이 이건 너의 이건 너의 공기 헬멧이야 아 이거는 내 공기 헬멧? 어 안돼 이걸 없으면 나는 숨을 쉴 수 없어 빨리 그걸 내놔 다람이 잘 봐 아 꺼져 말이야 어 안돼 내 공기 헬멧이 없으면 난 숨을 쉬지 못해 어 어 어 자 다음은 말이지 어 어 정말 잔인한 역이야 스폰지 박 일로 나와 어 원래 네 얼굴은 그 그 그 파란색이 아니지 이 이게 네 얼굴이야 어 어 어 어 어 너의 그 못생긴 얼굴도 갖다 버려주지 어 어 어 어 어 뭐야 이 달팽이 죽었어 달팽이 빨리 왔어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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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군요 Q. 스폰지 박 ll 누구야AL 달암이를 막을 수 있는 아니 아 어떻게 하면 클라닛을 모아서 클라닛을 부셔버려야 된다고! 아니! 녀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야! 스폰지마브? 넌 너무 귀여워. 나 사실 근데... 뚱이랑 사귀고 있어. 왜 그래x3 야 왜 그래? 야 잡히면 어떡해. 야 스폰지마브 왜 다 죽였어? 뭐해 진짜 이상한 애야 쟤! 스폰지마브! 스폰지마브이 왜 징징이란 친구인 줄 알겠어. 못생겨서 죽였겠지! 얼굴을 봐 얼굴을! 니 얼굴을 봐. 너 눈 하나야. 넌 뭐야? 뭐야? 말도 못하는 이거 핑핑이 주제에. 너 사람 말도 못하잖아 이 멍청아. 어? 뭐야? 이 오징어 다리를 안 먹어. 이런 거 안 먹어. 저기 스폰지마브이 구하러 온다! 얘들아! 스폰지마브 빨리 빨리 구해줘 우릴! 나는 스폰지마브 니꺼지 사랑해. 그래! 사람이 빼고 나와. 다람이 빼고 나와. 다람이 빼고 나와. 야 이런 게 어딨어. 사람이 빼고 나와! 사람이 빼고 나와! 야 뒤에야 징징이 뒤에 징징이! 거기 가운드! 야! 야 어떡해! 핑핑아 어떡해! 우리 어떻게 나가! 핑핑! 가라! 플랭크톤! 녀석을 물리치고 와! 어허허..피했어 피했는데? 니가 아래를 지킨다고 해도 나는 널 지나갈 수 있어 어떻게 지나갈 거지 자 핑피가 너무 죄가 핑피가라 아 하하하 안돼 토마가 돔워 또 도마가 돈 빨리 클렌너를 찾고 빨리 나가야돼 와 여긴 피아노 방 그니깐 말이야 어? 핑핑가 빨리 도망가자 왜 핑핑가 뭐라고 하는거야 어? 이건 비리번호가 아니야 비리번호는 이거라고 큰일날리네 그래 망이래 망 망스가 핑핑이었어 저항포션 투명포션하고 저항포션이 있으니까 버틸순 있겠군 뭔데? 어? 잠깐만 뚱아 입 벌려봐 아 하고 입 벌려봐 마시는거 줄게 아 하고 입 벌리고 있어 아 아 해 아 이건 개살버거총이라고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한방에 죽습니다 개살버거를 먹다가 죽어버리죠 아 이게 뭐야 이걸 왜 놓은거야 여기다가 하여튼 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애들아 그러지마 나오지마아 애들아 왜 그러는거야 짜리날리내 음 큰일 났다! 문이 안 열린다! 큰일 났다! 플래크톤 도박아! 빨리 올라와 빨리! 플래크톤 니, 니, 니 뒤에 있어! 미안해 플래크톤! 내가 살리면 어쩔 수 없었어! 내가 살리면 어쩔 수 없었다고 왜 이러는 거야 너 오케이 오케이 투명 포션 때문에 살았죠 좋습니다 아니 핑핑핑핑이 빨리 피리를 찾아 도대체 어디다 숨겨둔 거야 이거 이런데 안찾아봤죠 이런데 아니고 레버죠 여기도 아니 누가 봐도 핑핑이가 아닌데 핑핑이 핑핑이가 밥 먹어야지 밥 드세요 밥 먹어야지 안 돼 나 정말 못생겼다 생얼 화장 좀 하고 다녀 오케이 상자 상자 오케이 저항 포션 있죠 오케이 안죽죠 때로도 안죽죠 저항 포션이거든요 오케이 아 저항도 버틸 수 없어 뭐야 하나 둘 셋 넷 아니 다 잡혔잖아 이 멍청이들어 내가 개살 버거 총을 찾았거든 내가 개살 버거 총을 찾았거든 내가 개살 버거 총을 찾았거든 아니, 이게 무슨 상황이야? 너도 입 벌려! 아아! 얘들아! 지금이야! 도망가져! 빨리 도망가야돼 뭐야 저거 뭐야! 저거 뭐야! 저거 빨리 절로 떨어져! 자! 대회 진검 승부다! 이어! 오! 일로와! 아하하하! 개셀버거 총장이다! 야 너 그거 뭐야! 너 그거 뭐야! 일로와! 넌 뭐야! 쏘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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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스폰지 봐봐! 어어! 말랩총을 찾았습니다! 근데 필요한게 개셀버거군요! 오케이 나이스! 어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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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이제 총알이 없어! 이제 총알이 없어! 이제 총알이 없어! 아 잠깐만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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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셀버거 총! 아!!! 개셀버거 총알이 없단 말야! 어어!!!! 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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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府이 앗! 들어가! 오오! 호오! 호오! 올라가! 햄버거 햄버거 줘봐, 햄버거 줘봐! 야야, 주위대 햄버거 줘봐! 햄버거 빨리 줘봐! 개살! 개살 보고 줘봐, 개살 보고 빨리! 다 뿔였다고, 다 뿔였다고! 다 뿌렸어?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! 햄버거를 찾아야겠어... 아, 진짜 빨리 오네... 안돼!!! 이대로 죽을 순 없어! 허무하게 말이야! 안돼! 이 적은 안돼! 어어어 어어어 여기 개살보고가 있을겁니다 감옥 어딘가요 말이죠 아니 개살 보고가 없잖아 좋아하네 개살 보고 있어 발견 발견 개살 보고 발견 두 개 두 개 넌 죽었다 개살 보고 세 개 있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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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어? 일로와 일로와 나 두 발 있어 어? 어딜? 안해 비켜 어딜! 어? 안돼! 너는 끝났어 겁을 부서다 아아 일로와 일로w 이쪽으로 가 개살 보고 보고 개살 보고 개살 보고 개살 보고 있는 사람을 구해야겠어 비번 하나만 더 찾으면 되는데 너 혹시 개살 보고 있니? 아니? 너 클레딘에 하나 있어? 좋았어 날 따라와 내가 널 지켜줄게 개살 보고 이거 총으로 무조건 한방 무조건 한방 여섯 발이나 있음 두렵지 않아 두렵지 않아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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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개살 보고의 힘이야 오 그래그래그래 핑핑이가 말도 할 줄 아네 오케이 이제 클레딘을 편하게 찾자 3번하고 2번 2번하고 3번 가자 아 나 나 아니? 어우씨 죽을뻔했어 죽을뻔했어 횃불 좀 줘봐 횃불 좀 횃불 횃불 좀 줘봐 횃불 안 보여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큰일날 클레딘에 찾아야되는데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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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 클레딘 줘 클레딘에 빨리 줘 없어 죽어 클레딘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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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있으면 돼 오아아아아아 악 이러지마 우와아! 우와아! 이러지마 이러지마! 징징이가 캐드곤다! 클라리넷! 클라리넷! 클라리넷 있어? 없어 죽어! 클라리넷이 총알이 3개밖에 없습니다 클라리넷 총...총 두발? 총 두발? 괜찮아? 총알 두방? 총알 두방? 괜찮아? 클라리넷 이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이거 어디다 숨겼지? 한 발? 침착하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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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운 녀석? 무서운 녀석? 우와아! 끌렸다! 날 죽인다니 공주탈이 센톡이다 센톡! 아! 아하 혹시 햄버거 있는 사람? 어! 나! 오! 진짜 맞네? 64개 있어! 야 클라리넷 있어? 없어! 그래 우리 이제 나갈 수 있겠다 좋았어! 내가 뚫어줄게 가자! 가자고 친구들! 가자! 도대체 뭘 도친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자 뭐야! 가자고 플랭크톤 가자! 가자! 플랭크톤씨 빨리 가자! 핑핑아 가자 이제! 이까봐 문제를 맞춰준다고! 왜 지난려 문제를 맞춰줬다고? 왜 지난려면 문제를 맞춰줬다고? 왜 지난려면 문제를 맞춰야 되지? 문제를? 문제들? 문제는 총알 한 방이지 왕! 총알 한 방이면 문제를 풀 수 있어 왕! 조화왔어... 오... 죽을 뻔했네 오오... 다람아 내가 새 총알 발견했어 그 중에 뭔데? 예예예 이거 RPC 뭔 소리 아까부터 위에도 비명소리가 들려? 소리를 지르는 놈한테 이거 한 방이면 충분해 가자 이제 가자 아니 그냥 여러분들 그냥 비번에 찍어야겠어 하나 못찾겠어 나 진짜 다 찾아봤는데 뭐 이것도 찾아보고 어어어 찾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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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 비번 찾았어? 개꿀 개꿀 으어어어 샭 Set 어디? 비뭐? 어어어 조심해 그만 밀어 에 조심해 안되겠어 밀치면 쏴버리겠어 위치면 총알 장전을 해버리겠어 얘가 문제야 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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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비번은 1 가스러운 녀석 너 그거 어디서 났어 그냥 주웠어 상자에서 적당히 해 적당히 할 수 없어 4 8 8 오지마 쏜다 오지마 4 8 8 8 3 4 8 8 8 4 8 8 8 가자 어? 정말 편안하게 탈출할 수 있겠군 어? 농아 농아 너 나 사랑해? 만나시러 핑핑아 어? 플라크트 넌 너무 나빠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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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세상이다! 내 이름은 다람이 이번 아오니의 진짜 괴물이다 어? 어? 어itat 어 어 어 어 어차 어얽 오오오오오 Online 아..잘까안 아니 여기 징징이네 집 아니야 뭐야 징징이네 집에 뭐가 있나본데 징징이네 징징아 비켜 도대체 뭐가 있길래 징징이가 징징이네 집을 감싸고 도는거지 이건 뭐야 아니 리미티드 에디션 클라린의 가격 1억짜리 한정판 클라린은 아냐 어 그거는 내 천재산을 쏟아 부어가지고 받던거라고 이 녀석 아니 여기 때마침 쓰레기통 있는걸 안돼 안돼 가버려 아 드디어 여러분들 자 징징이의 클라린은 모두 다 제거해서 저희가 또 행복하게 꿀잠을 잘 수 있겠군요 네 자 찢어 안 되어있어 집이 집을 폭파시켜야겠어 플랭크 토너 아 왜 아 왜 막상 조기사람나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좀 초막장이긴 했는데요. 그래도 뭐 재밌게 뭐 한 것 같습니다 넌 뭐야 아까부터 자 어쨌든 재밌게 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네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